안녕하세요. 키월러 재정입니다. 아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아직 팬 여러분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올 시즌도 너무 기대가 많으신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에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한 시즌 같아서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하겠습니다. 올 시즌 겨울을 더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끝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를 하겠고요. 오늘 한 시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3년 연속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 내년 시즌은 다같이 아오장 함께 시작하는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골든글러브를 3년 연속 받게 됐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업유로즈 구단으로 응원을 입단해서 이렇게 좋은 기록들과 이런 상들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방차하게 생각하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신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진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저희 피어로즈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